와 혀 진짜 이쁘다 네 시스타 지진이 축하합니다 다음 클럽 베스트 아셜 아틀러스 선을 발표하겠습니다 한국의 트윈타 트윈타 지금까지 출연했습니다 오야야야 뭔가 에이 어 엘조 내일 출산 내년을 진정하시켜야 되는데요 엘조 다음 출산을 바꿔주세요 더 베스트의 아쉬운 아티스트입니다 이건 역시 한국의 아티스트입니다 앰블리 앰블리 아 대박 아 대박 오늘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더 비유시적 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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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다 잘생겼어 진짜 웃었다봐 니가 미루다봐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시청자 형들만을 기획해드리고요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심심히 아시아성페이스트로 더 베스트 아시아 아티스트상 아티스트상